이러면 추억할 수 있는 그날까지 살 수는 있을 거야 네, 유리! 성공! 너무 길어 자, 이쪽으로 오시고요 이번에는 다시 우리 윤수일 선배님과 우리 임정희 씨입니다 자, 두 분 준비해 주시고요 룰레 돌려주세요 stop 심수봉 여자이니까 37번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한다 말할까 좋아한다 말할까 아니야, 아니야, 말 못해 나는 여자이니까 만나자고 말할까 조용한 차집에서 아니야, 아니야, 난 싫어 나는 여자이니까 사랑한단 말 대신에 웃음을 보였는데 모르는 체하는 당신 미워, 정말 미워 미워, 정말 미워 미워, 정말 미워 미워한다 말할까 싫어한다 말할까 싫어한다 말할까 윤수일 임정희 씨 성과 아름다웠어요 두 분이 같이 하는 모습 보기 좋아요 그렇습니다, 그렇습니다 예 선배님 성과 대단하세요 만나자고 말할까 조용한 차집에서 아니요 이지 씨가 집에서 만나 밀폐된 집에서 만나 19금 자, 룰레 돌려 주세요 주세요 멈춰 렛츠고 타시안이 경고 아, 이 노래 좋아요 이야, 이 웨비 파이팅 파이팅 자, 여러분 신나는 노래 다 같이 나오세요 나오세요 오늘 나오세요 여러분 와, yeah 정말 네가 몰랐니 우리가 만난다는 걸 너와 그는 이미 다 끝났잖아 왜 또 그를 흔들어 내게서 뺏어가려 해 이제서야 그가 필요해졌니 너와 나만의 백이고 사랑은 FULL LIFE 너는 맑을 수 없어 우리 발리에 클라이 No.1, 2, 3 Go 한 달 것 같이 너의 다른 번의 기회는 끝나고 말았지 그리 쉽게 미 그 원한 걸 가지려 했다니만 닫아 나의 랩이 나다 이제 내게 작아 오는 것만 러버 Say goodbye To my baby What it? Pass your vibe 네가 그를 버린 걸 알아 아주 냉정히 넌 떠났었잖아 너 때문에 헤매던 그를 위로했던 건 바로 나야 생각해봐 그의 맘을 내게 상처받은 뒤로 얼마나 힘들었을지 네가 그의 마음에 좁은 상처가 이제 교사는 오늘 된 거야 노래가 정말 어려운 노래였어요 아아 아 아멘